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5일 신리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이헌국을 대사하네 강신을 2조 찬판해 홍경신을 지평해 2심을 정언해 유인기를 정언해 지수하였다. 이헌국은 위인이 추솔하고 처사가 전도되었지만 실현에 부해하여 좋은 강직을 두루 거쳤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현재 호남의 방어는 일각이 급한데 중국군 3천명의 파견으로는 초탐하는 데다 겨우 가능할까 둔을 나누어 정로를 차단하고 기회를 보아 진격하는 데 있어서는 형제상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의 음모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전의 군문의 분부로 인하여 본도의 제의장들에게 이문하였으나 인심을 경동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곧바로 주상의 전교대로 특별히 근신을 보내어 전라도의 관찰사와 병사 및 방어사에게 선유하여 도내의 정병을 모두 모아 요해지를 방어하게 하고 날로 개음을 새롭게 할 것은 물론 중국군을 따라 진퇴하면서 성원하여 기각지세를 이루어 적을 선멸하게 하소서 그리고 의병장들을 고무시켜 저지당하거나 독려되어 이를 거르침이 없게 하고 소재에 따라 군병을 모으고 군량을 모아 협력하여 대처함으로써 깨빌코 흉적을 소탕하게 하소서 그리고 대가가 군문의 저지로 남아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또한 이로 인하여 해이하여 후회스러운 일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도 하유에 자세히 기록하고 이어 방어의 형질을 두루 살펴보고 오게 하며 매우 윤탕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보의 지체가 근래도욱 심하여 군전의 크고 작은 소식을 언제나 중국군의 파발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으니 너무 절박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일로에 이미 파발을 설립하였으나 각참의 잔졸 약간명으로 겨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허다에 오가는 공차와 군관 잡류, 진상물의 배지인까지도 파발군을 구박하여 소송하여 구종을 요구하므로 파발과 역참이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작 시급한 변보가 왔을 때에는 전달할 사람이 없게 되니 우소의 지체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폐단이니 지금 사목을 별도로 설치하여 각도의 신직해야 합니다. 남쪽에서 오는 변보를 제외하고는 대수 공차들이 마음대로 거느리거나 부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장시간 입원하도록 전력하여 경각이라도 참을 뜨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의미로 이들을 대동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군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남은 광주와 안동에서 중령을 거쳐 원주에 이르는 일루와 호남은 전주와 여산에서 수원을 거치는 일루의 각참마다 5명씩을 더 배정하여 밤낮으로 대령함으로써 신속히 전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행여라도 종전처럼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아울러 각도 관찰사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데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6일 엠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치게 하였다. 운봉현감 난간의 치보에 현감이 단기로 황산의 비전 앞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흉적 42여 명을 만나 진태양란이 되었는데 자신을 생각지 않고 화를 쏘아 두 명의 외적을 맞춰 눈앞에서 쓰러뜨렸더니 적들이 위축되어 경황없이 달아나므로 현감에 이 틈을 타서 도피를 하였다. 이때 남원에서 자원한 장수 박경춘이 군사 15명을 거느리고 남원에서부터 이 적을 추격하였다. 이 적들은 남은 견천이나 장수 일대에서 동서로 출몰하며 멋대로 종행하는데 현감이 맞붙어 싸우면 직접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반이나 섞여 있었다 하였고 지난 현감 오후장의 치보에는 장수 현에 들어와 있는 적이 고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낮에는 휩쓸어가고 밤에는 잠복하고 있다. 대포 한 발을 쏘면 여러 곳의 적이 연화로 서로 응답하는데 촌민이 도망쳐 흩어져 인연이 없으므로 창고에 저장한 곡식도 지킬 도리가 없다. 제3의 군량을 마침 독촉하여 받아들여야 할 때에 이러한 사변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함량의 적도 장수로 넘어가 여러 곳에서 노략질 함으로 관곡을 저장해 둔 곳은 이미 쟛더미가 되었고 양반 황자견 등의 십여인도 적에게 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적은 겨우 일백여명으로 낮에는 산에 올라가고 밤에는 기습해옵니다. 사소한 영적이 거칠 줄 모르고 노력질을 하는데도 운봉과 남원의 수령은 매번 고군이라 핑계하면서 한 번도 추격하지 않았고 병사 이 광학과 방어사 원신이 현재 남원에 있으면서 적 힘을 합쳐 무릎 찌르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남원부사 이 덕필과 운봉현감 난간은 이미 경중에 따라 결장하였으며 병사 이하 제장을 독촉하여 군병을 나누어 파수하고 경계를 사뭄히 펴서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장수 현감 강복성은 적이 본연을 침범하여 관창을 노력질하고 불 지르는데도 채직되었다는 핑계로 행공을 하지 않고 군무를 유위장에게 이림하는가 하며 적들의 거류조차 치부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조정에서 처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라 삼가 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건대 남하할 적에 호위하는 제반일을 해약해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남하의 계획을 정지하던 때에 본조에서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좌우상의 위장과 부장에게 소색된 무사와 군인들을 모두 종전대로 단속하여 대령토록 하였습니다. 삼께서 남하는 것은 곧 전에 없었던 비상한 일이기 때문에 각처의 무사가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본조의 수용에 응하고 있는 자가 명만고 또 여기에 쓰일 인부와 말도 기일에 앞서 알겠기 때문에 정한 시기에 소집되어 정연히 대령하고 있으니 일행의 제반일은 아마 자질이 있거나 군색스러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가가 거둥을 정지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외방의 군사들 가운데 이미 모인 사람들은 연이어 해산하였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다 중국 각 아문의 차출이 조석으로 번다하여 날마다 불을 올려나가는데 외방의 무사 가운데 많은 경우는 수십 명이 넘는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받는 염려가 너무 박하고 하는 일은 너무 고달파서 사람으로서 견디지 못할 점도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죄를 얻고 파직당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인정이 이르하여 본조에서 10분 검속하여 해산되지 않게 하고자 하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교한 내용과 같이 불위에 거둥하신다면 임시하여 전도되고 군색스러운 정상이 차마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 신들이 절박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일 각 위장 부장과 분부한 장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사관 금관 등을 모두 해산시키지 말고 종전대로 대령시킬 것을 다시 좌우상 및 모든 장관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렌데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시록구 15권 선조 30년 12월 17일 개유 두번째 계사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측에 하였다. 의병장 소희익은 순천의 외적 둥거제를 약양하면서 개유하여 남녀 286명을 쇄출하였고 나간의 접견 때도 개유하여 남녀 127명을 쇄출하였습니다. 도원세 별장 김은성 등은 나간의 외형을 개유하여 남녀 154명을 쇄출하였고 전주 출신 김익웅은 순천 외형을 개유하여 남녀 95명을 쇄출하였습니다. 헌패에 의가하여 별도로 기록하여 책자로 만들어 정문과 함께 올려 보냅니다. 선조 시록구 15권 선조 30년 12월 17일 개유 세번째 계사 허승을 병조참지에 김영남을 판결사에 조정립을 2조정량에 김의원을 2조조랑에 이필령을 사과는 헌납에 이이첨을 시강은 사서에 정혹을 홍문관수 찬에 심히스를 예조판수에 제수하다. 선조 시록구 15권 선조 30년 12월 18일 값을 첫번째 계사 사시초에 상이 섭중군 이름은 섭사충이었다. 관수에 행행하였다. 상 이르기를 대인이 여기에 온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일이 많다보니 여러 대인을 접견할 여가가 없어서이다. 이제야 비로소 방문하니 미안하회다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에 와있는 동안 국왕께서 늘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으셨으므로 항시 미안했었는데 이제 또 국왕께서 왕님 하셨습니다. 국왕의 은혜가 이에 이르렀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였다. 차를 울리니 중군이 말하기를 군문에서 분부하기를 조선의 군병이 내려가는 곳이며 피차를 범간하지 말고 협소하여 정토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감사하회다 하였다. 술을 들자고 청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분부들을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추우니 다 마시도록 하시오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국왕의 분부가 이케같이 감격스럽습니다. 본디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이케같이 분부하시니 다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술은 그만하면 좋갑니다. 술을 덜 덜지 말고 이대로 모시고서 대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박동양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술맛이 매우 좋다. 남은 것이 있다면 동대인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는가? 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얼굴이 이처럼 붉은인 술은 그만 들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용히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대인이 누차 술을 그만 들기를 창하기 때문에 감히 못하겠소이다 하였다.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내려주시는 물건이라 감히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업하고 나왔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8일 값을 두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도우 통판 이름은 도우 양성이었다. 관소에 행행하였다. 배례를 마치고 나서 통판이 마르기를 제가 전번에 왔을 때 소란을 끼쳤는데도 오늘 국왕께서 또 누추한 것에 왕님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고명을 사모해온 지 오래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모두가 황제의 은혜인이 대단히 감격스럽소이다 하였다. 통판이 마르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전번에 왔을 때 너무 바빠서 뵙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절강 사람입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소식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현황을 배우니 더없이 큰 보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왔는데도 우리나라가 장파되어 접대하는 일이 모의 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매우 미워한 하회다 하였다. 통판이 마르기를 지금은 전과 달라서 여러 장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예절을 갖춰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숙소의 재반일은 대개가 다 갖춰졌습니다. 하고 술을 들자고 청하였다. 통판이 마르기를 그늘 군문께서 좌이용 소속의 사이용자가 재반일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를 동유격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국왕께서 군문에게 이자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폐방에 대해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도 보답할 길이 없어 그저 감격만 할 따름이여다. 이번에 이자하는 일을 어떻게 감히 분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나 군문이 하는 일을 과인이 어떻게 앙품할 수 있겠소? 통판이 마르기를 즉각 강창에 가서 재반일을 점검하이하니 주례를 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잔만 올리겠소이다 하였다. 통판이 마르기를 국왕께서 필요하시고 저도 일이 많기 때문에 파악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같이 분부하니 매우 감사합에다 하였다. 상이 박동량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은 전번에 상소를 올려 외적가는 강화할 수 없다는 뜻을 개의진하였으니 좋은 사람이다 하였다. 통판이 마르기를 천병 오만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갔고 후속의 사만 팔찬도 곧 올 것입니다. 군만은 여유가 있어도 군량이 부족하면 반드시 철수하여야 됩니다. 국왕께서는 부디 군량을 대는 일에 유의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은 황지위를 아시오이까 하니 통판이 마르기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고장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의 공루가 큽니다. 그의 높은 의리를 우리가 우르르면서도 미처 대접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어 후예가만 말할 수 없소이다 하였다.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통판이 마르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하직하고는 업하고 나왔다. 선조시록구시복원 선조 30년 12월 18일 값을 세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사도사 이름은 사용제이다. 관소에 행행하였다. 도사가 제비하니 상이 답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의 일로 멀리 창혈을 건너왔으므로 과인은 늘 감격스러운 마음을 지녀왔었는데 이제 대인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회다 하니 도사가 아래기를 선일의 항해는 천자의 명을 받들고 구강의 위엄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황제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연득은 갚을 길이 없소이다 하니 도사가 아래기를 구강께서 이 누추한 곳을 방문해 주셨으니 제가 무슨 공로가 있어 감히 이러한 후려를 받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차를을 내온 뒤에 쓰러 청하였다. 도사가 아래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었고 군문을 가배려하니 석잔을 남기지 마소서 하고 또 아래기를 하늘에 벌써 성의를 알았으니 그만하십시오 하고 또 아래기를 외누가 아직 다 삼멸되지 않아 밤낮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길을 떠나려고 함으로 행색이 매우 바빠서 조용히 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일본국에 갔을 적에 서 대인도 따라갔었는데 그 대인은 지금 어느 곳에 있소일까 하니 도사가 아래기를 서 대인은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고 지금 북경에 머물면서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강의 화문을 봤더니 감사합니다. 이 뜻을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매서운 주위에 말리기를 떠나니 염려스럽게 그지옥소이다 하였다. 도사가 아래기를 일본의 효과도 없이 나라의 소름만 끼쳐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였다.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도사가 아래기를 현황의 후리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를 올리니 상이 잘 가라고 하고 업하고 파하였다. 선조시록 95번 선조 30년 10월 18일 갑술 4번째 개사 험차 조선 군무 도찰론과 험차 제독 총병부에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군문의 분부를 재차 접수한다. 감히 마음대로 남아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로 이자 합니다. 금년 12월 10일에 당직의 친이 군문에게 가서 작별을 구하였는데 거기서 받은 면유의 내용은 도우성은 근본이 되는 중지이므로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처럼 국왕께서 남아한다면 강교한 외적들이 허술한 틈을 노려 기습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 국왕을 후회하려면 병마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날 것이니 국왕께서 남아하는 것은 폐해만 있을 뿐 이득은 없다 하였습니다. 당직이 답하기를 천조의 대병이 이미 모두 남쪽으로 떠났으니 당직의 수용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예다. 군병과 군량을 독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격리와 제독의 앞에서 날짜를 품하였으므로 형편상 중지하기는 어렵다 하니 군문이 격리와 제독이 떠날 적에 모두 그런 말이 없었고 나와 격리가 상본 할 적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달 8일 국왕과 함께 도성을 지킨다는 연유로 이미 상본으로 주본하였다. 따라서 더더욱 도성을 벌이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국왕께서 남아의 남방의 일면에만 대응한다면 서북방의 일은 독촉할 수가 없어 더욱 허술해질 것이다. 근본이 되는 곳에 머물러 지키면서 사방의 군무를 조치하는 것만 못하다. 국왕의 지공에 드는 물건을 돌아서 군량에 보태고 국왕의 호위 군병을 줄여서 싸움에 쓰는 것이 매우 좋겠다고 말을 끝냈습니다. 14일 당직이 재차 앞서 사유의 절박함 심정을 가지고 군문에게 개품하고 그대로 기다렸는데 배신 이 원익이 아래길에 군문의 면유를 받았는데 그 말의 요지는 내가 국왕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나의 뒤를 따르기를 요구함이 아니고 또한 이곳에 고립될까 봐서도 아니다. 뒤에 올 병마 또한 많이 있으니 도성의 수비는 할 만하다. 다만 국왕이 남아한다면 호위하는 병마가 반드시 많게 되어 군량만 허비하게 되고 주현들은 지시에 따르느라 적의 토벌에 진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이 여기 있으면서 호령하고 채궁한다면 누가 구차하게 안일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는가 하므로 진위답하기를 천조의 장사들이 소범을 위하여 멀리와서 눈소리를 무릅쓰고 사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왕께서 번매하여 침식을 전폐하신 채 장차 충주 등지로 가서 군량을 독촉하여 재반일을 채궁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어 재산 머리를 조하려 간곡히 개진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가하여 지난번에 접수한 귀원과 제도구입 분부 사항을 이미 신측을 거쳤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각해 배신이 행량을 꾸려가지고 이달 12일에 출발하려 하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군문에게 고하였더니 예기치 않게 군문대인이 서울을 지키도록 재청하였다고 개유하여 남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차 절박한 심정을 간곡히 개진하였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엄명에 위압되어 자유로 위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위축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소방이 침략을 받아 경복된 나머지 다시 스스로 수습할 형세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성천자의 멀리 천고에 뛰어난 은혜를 힘입어 재차 대병의 조발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고 은양의 호계와 군량의 하사도 허비로 여기지 않았으며 곧바로 부산을 무찌르는 일도 멀다 하지 않은 채 우려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남하여 성세를 떨쳤습니다. 기원은 대헌의 존이와 경리의 중임으로서 제독은 독부의 존이오 종룡의 중임임을 말한다. 친히 군사의 지위를 장악하고 멀리 황야를 건너왔습니다. 천의가 미치는 곳에 흉적의 간담이 서늘한 것이니 속국의 보존이 이번 거사에 달렸습니다. 당직으로서는 오직 신민을 독려하여 군행의 힘을 다하고 근력이 닿는 데까지 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감히 편안히 물러나 있으면서 적들을 철하에게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남쪽 지방은 잔파가 너무 극심하여 천조의 장사들이 소방을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르라 기가를 겪고 눈서리 속에서 고생이 말이 아닐 것인데도 첩대와 지궁을 반드시 저에 도려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병의 조발이나 군량의 조달 등에 있어서도 당직이 뒤에 있으면서 친히 독촉한다 해도 오히려 성취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더구나 여기에 있으면서 호령한다면 어떻게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당직의 입은 거름은 귀요원에게는 있으나 마나 하더라도 소방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적과 대치하였는데 이제서야 이 일을 준비한 만큼 자세한 계획은 익히 강구하였습니다. 이미 선조의 신령께 제사하고 토지와 산천에 기도하였으며 중예의 신민에게도 유시하였었습니다. 귀요원에게 명품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대수의 장사들도 모르는 이유가 없는데 하루 아침에 정지하여 어린아이 장난처럼 한다면 앞으로 당직을 일러 어떤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가자니 군문의 명령이 있고 그만두자니 기위원과의 약속이 있어 사체가 양쪽 다 어렵게 되었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말을 타타가 도로 내려 먹었던 마음을 이루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몸이 있어도 마음은 떠나 있어 취미식이 편하지 못합니다. 위로는 여러 대인들을 속이고 가운데로는 신명을 속이고 아래로는 신민을 속이는 것이 다 당직이 무상함으로 세서 이런 낭패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행군하는 것을 바라보니 달려가고픈 마음은 간절할 뿐 황공하고 답답하게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이유를 갖추어 자품하기 위해 이처럼 자문을 보내니 조험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자문을 보냅니다. 사이에 이 정구가 지었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0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상임 모하관에 행행하여 동낭중 이름은 동한유였다. 맞아 위로하면서 주례를 행하고 나서 예물 단자를 증정하였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0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상이 오우시의 동낭중의 숙소에 행행하여 주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천조의 가 우리나라의 일로 해서 재차 병마를 조발하고 또 10만의 군량을 조달하였다 하였는가 하며 여러 대인들의 노고까지 자아내었으니 황은이 망극하위다 하니 낭중이 아래기라. 한겨울이라 얼음이 얼어서 쓰러가 막혔으니 어쩔 수 없이 육로로 수송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귀국인 남녀가 짐을 나려느라 도로에서 지쳐 죽어가고 있으니 보기에 매우 불쌍합니다. 그리고 서흥은 기녀한 곳인데도 지방관이 없으니 속히 차장하여 보내소서. 전의 지방관은 문관이었습니까 무관이었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전관은 조정견인데 문관이었소이다. 그러나 군량 운송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다 가두었소이다. 승지를 돌아보며 이르기라. 호부 낭중의 관직은 여러 장관들과 다르다. 이는 문관으로서 격리가 버금가니 제반일을 극진히 하라 하였다. 낭중이 아래기라. 재차 구강을 수거롭혀서 매우 미안합니다. 그만하시지요. 한의 상이 명을 따르겠다 하고 읍하고 나왔다. 선조시록 95군 선조 30년 12월 19일 은혜 세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라. 수원의 전부사 조발은 독성을 처음 조치할 때부터 그 이의를 전적으로 관장하였고 전일 본부 판관이 채차된 뒤에도 그대로 수성장이 되어 조방장의 직임을 겸대하였으므로 그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군심도 그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에서 채차되었지만 그전처럼 수성장을 삼아 조방장의 직임을 겸대시켜 마음을 기려 성을 직계의 기구를 조치토록하미 온편할 듯하여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95군 선조 30년 12월 19일 은혜 네 번째 기사 섭증군이 이름은 섭사충이었다. 시여서의 회사차 왔다. 증군이 잔물을 받침해서 말하기를 정의를 표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당치 못하겠소이다 하였다. 증군이 말하기를 보잘것없는 물건을 사양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럼 받겠소이다 하였다. 안길을 성하고 차를 들자고 하니 증군이 말하기를 군문께서 계문하면 곧 진알 할 일이 있어도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고 굿니어 일어났다. 상이 예물단자를 증정하면서 이르기를 물건은 도달 것 없으나 정의는 모두 여기에 담겼소이다 하니 증군이 말하기를 전에도 물건을 주신 것이 이미 여러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쓸 곳이 있으면 뒤에 요구하겠습니다. 하고 읍하고 나갔다. 선조 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9일 은행 다섯 번째 기사 밤 4경과 5경의 달머리 가지다. 선조 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 홍 이상이 아리었다. 삼가 생각은 데 미력한 신이 외람되게 선질 때문에 우르르 신음을 번독스럽게 하였으니 그제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뜻밖에도 이번에 자상한 유지를 내리시고 이어 주리하면서 행공하라고 전교하시니 신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성과의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못나기는 하였으나 인근 성기는 도리는 대강은 압니다. 이스라엄 유급한 때를 당하여 병을 핑계로 편안히 도모하는 것은 실로 신의 본뜻이 아닙니다. 신의 병세가 당장 낳을 그런 병이 아니어서 동낭중이 올 적에 이미 영접하는 것을 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진 어사이 행차가 또 잇따라 도착한다고 하니 이 행차는 연어 장관의 비할 바가 아니어서 경상에 나아가 지행하고 지대하는 등의 검찰을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니 병세가 전에 이름 아렌바와 같이 물러나 차도를 기다리자니 빈객을 대접하는 큰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신이 이러한 때 감히 제 한 몸만을 생각했을 거 아니라 오직 국가의 재물을 손상시키가 염려돼 어쩔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재차 천일 아래 부르지는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이처럼 간절한 정성을 살피시고 속히 파직을 명하셔서 공사를 편안히 해주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황공하고 절박한 마음 견딜 수가 없어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랩니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총독사 분사헌보대사은 윤승훈이 치게 하였다. 신이 총독의 직임을 받았는데 경리의 분부에는 매번 강루의 마초와 군량을 총독하라 책임지으면서도 한 군용에 자임하여 배신을 근수하면서 좌우의 마초와 군량을 전적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좌협의 군나가 이미 경주로 내려갔으니 신은 영하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도 각 고울의 군량도 이미 독촉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울의 군량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못하겠습니다. 사세가 매우 낭패되어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조정에서 신속하게 조차하여 지연되어 제때 도착하지 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